러브했던 게 백패키드 춤 아 백패키드 춤이라고요 한때 유행했었던 애인 생기는 춤 아 그래요? 막춤! 막춤! 아 이거 어떻게 춤을? 이게 이거 같이 이렇게 별경이 잘해? 네 너로 해볼까요? 스미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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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러브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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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치 춤 출래요? 망치 춤? 아 지금 지금 해볼까요? 네 자 시작 야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계산하고 싶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 음악 한 번 주세요 음악 한 번 주세요 이거 안 된다?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별경도 안 되는데? 아 별경도 안 되는데? 아 별경 안 되는데? 안 되는 별경 아악 아니 나 한 번은 돼 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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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저 갈아도 안 와요? 아 왜 이렇게 뻣뻣하지? 흔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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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바운스가 안 타죠 이게 일반 안무하고는 틀려요 진짜 잘한다. 힘들게 힘들다.